안녕하세요. 박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Charles Turner Joy 제도기 1955년도에 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에서 겪은 거지만 현재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oy 제도군은 그 당시에 해군 삼성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에서 휴전협상을 대표하셨고요. 그래서 5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25 때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그대로 기술을 했고요. 그런데 계속 영어로만 있다가 2003년도에 김홍열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도서관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의 제도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는 힘, 파워 그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힘을 배경으로 해서만으로도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기 전에 힘을 사용하다가 협상을 하게 됐다고 해서 힘이라는 또는 힘의 사용이라는 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을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이 많을수록 힘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압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비핵화의 경험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서 힘의 사용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실수한 것은 그러나 힘의 사용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잘 아시지만 북한은 비핵화 못하겠다. 내가 얘기한 것은 조선 반도 비핵화다. 미국의 해구상부터 없애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바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조의제도계의 말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협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증대시켜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선의를 약함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한테 잘해주면 북한도 잘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북한은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압력을 가하고 시간은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남한은 정말 정말 북한을 선의로 대했습니다. 해외로부터 북한의 대변자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도 좀 해소해주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 북한의 입장을 조금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우리를 얕보고 우리하고는 아예 협상 잘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조의 제독의 말을 진짜로 그대로 우리 세계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의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불리한 합의는 언제나 언제나 깰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의 제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읽어드리면 공산주의자들의 협정, 신뢰성을 믿는 사람들은 낡은 동아줄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사실 과거를 되도록 해보면 1992년도에 남북은 기본합의서 서명했습니다. 이건 진짜 다른 어떤 평화조약보다도 더 잘된 평화조약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켰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하지만 지킬 생각은 없는 겁니다.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계속 우리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번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수장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단에서 계속 반대해왔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훈련 다 하고 있고 군비 증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군비 증강 하느니 훈련 하느니 이렇게 트집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합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대수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의제도가 강조하는 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협상 대표단입니다. 이 점은 진짜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하고 좀 더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의 전문성, 능력을 가장 중시합니다. 직책이 아닌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직책을 중요시하고요. 또 이제 뭐 정부나 뭐 어떤 입장이 바뀌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북한 비핵화를 둘러서 협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최선이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온 사람입니다. 김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뒤에 김괴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김괴관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미국하고 제네바 회담을 해서 합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문성보다는 그냥 그 정권에서 직책이 주어지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한한테 사실 밀리는 거죠. 우리가 뭐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한 것은 단 한 번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직시키는 것이 우리 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당면한 과제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의제도기 경험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사실은 경과됐습니다.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최소한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이 우리가 진짜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에 대적했던 그때의 문서나 그때의 논문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협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정부와 군대에게 올바른 협상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